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고생 좀 해야겠네요. 고생, 고생, 고생. 고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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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. 고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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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우리는 상황에 맞게 대처할 거예요. oyn speaking 부모님Christian 钱 해님 해님 알레르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당신은 언제든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요. You know, if people are still interested, you can always iron out the details lat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몇몇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 know a family, but let me think about it. Run it by my accountant. I know a family, but let me think about it. Run it by my accountant. Could you just run it by St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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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run it by him. Could you just run it by Stu? Just run it by him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기 바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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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고생 좀 해야겠네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맞게 대처할 거예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은 언제든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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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 이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